이제 바닥에 놀고 나왔노 이제 바닥에 놓고 나왔노 이제 바닥에 놓고 나왔노 이제 바닥에 놓고 나왔노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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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지냈어? 잘 지냈어? 오랜만입니다 갑자기? 지나가다 들리신가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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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손님? 내가 초대한 손님은 아닌데 손님은 아닌데 자 누구시죠? 제 손님이었지만 제 손님은 아닙니다 아닌데요? 초대받지 못한 손님? 설마 인턴이세요? 설마 인턴이세요? 설마 인턴이세요? 네 인턴을 구하신다고 해서 네 인턴을 구하신다고 해서 저 이거 고급 인턴이요? 제가 고급 인턴이요? 제가 고급 인턴이요? 고급 인턴이요? 자 여러분 놀라셨죠? 새로운 인턴입니다 환영합니다 고급 인턴이요? 고급 인턴이요? 고급 인턴이요? 진짜 인턴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? 미약하지만 열심히 도와서 제가 오늘 내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축하하고 우리 지금 할 일이 많아서 빨리 빨리 준비 일부터 좀 합시다 되게 바쁜 날 와가지고 이건 뭐예요? 사장님 이것 봐요 오늘은 인턴 내일은 사장 아 잠깐만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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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나중에 차리려고요 여기 미미샵 사장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아니 근데 항상 꿈은 크게 갖는 게 좋아요 그럼 당연히 오늘은 인턴이고 내일은 사장이 될 꿈을 꿔요 명찰이 없어가지고 매우 크네 센스 있게 이렇게 이거는 오늘 저희 찍어주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? 네네 이거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담기 위해서 폴라로이드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네 합격! 합격입니다